intra-dict. 여기 또 밥그릇 가지고 놀아. 안 돼서? 여기 아래 보시면은 정원이 하나 더 있는데 저기에 어마어마한 애들이 하얀색인데 무한반복이에요 아 귀여워 안 끝나요 정원으로 놀러 나오면 콜리는 공놀이 하고 있고 도로는 토끼 먹어있고 저 자세로 계속 있는 거예요? 네 놀지도 않고 저기 앉아서 건강에 쥐는 안 날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우와 대박이네요 야야 왜왜왜 아니 왜? 오!! 왜? 애들 내려보내! 아예 안 구워 먹으면 안 돼!!! 지금은 이런 생각으로 하면 버티고 있습니다. 애들은 싸우면서 큰 거다. 황태에다가 계란을 넣어서 배부르게 만들 겁니다. 오늘의 끝까지 준비한 마셔드레이버 최종림들이 상당히 많은 자격증을 받게 될 것 같아요 크림도 Sans $$%&%$&%&$%&$%&%$&%&$%&$%&%$%&$%&&%$&%&%$%&%%&! 콜리야, 많이 먹어! 너 때문에 준비한 거니까 엄마 고마워 요리는 다 먹지 않아서 물을 없애줬어 앗 먹지 않던 면이 당근 더 먹지 않게 담아놓은 물 왜 이거냐 욕심 아, 이거 오로가 판 거예요? 아, 네. 이거 원래 안 파져있었는데 오로가 얘네들 만나고 싶어가지고 땅 파가지고 아, 네. 아, 네.